서울의 한 어린이집. 불편한 몸 때문에 선생님의 손길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치료사 역할도 합니다. 이 어린이집에 단임교사 한 명이 돌보는 장애 아동수는 3명이었지만 최근 2명으로 줄었습니다. 돌보는 아이가 줄어 그만큼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3월 신학기부터 어린이집 400곳에서 보육교사 한 명이 돌보는 만 0세와 3세 아동수를 법정 기준보다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보육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수를 줄여 업무부담은 줄이고 보육품질은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생후 24개월 미만 0세반은 교사 한 명당 아동 3명에서 2명으로 만 3세반은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이도록 보육교사 인건비를 시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우선 줄여 장애아 보육 여건이 개선됩니다. 새로 선정된 국공립 어린이집 190개소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76개소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우선 선정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교사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한 결과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월평균 1.3건에서 0.3건으로 76.9% 감소했습니다. 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아이를 맡긴 부모의 서비스 신뢰도는 높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만 0세와 3세 2배의 연령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 참여 어린이집을 천 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SBS 장설입니다.